제가 항상 왜 누워있을 때 웃으세요? 찍고 있으면 왜 누워계세요? 이쁜 화면을 찍어주세요 누워있는 걸 찍어야 된대요 제 말은 아니죠? 1장 찍어주세요 1장? 4장인데? 1장 해놨는데요 아니 어제 장코 1대 하셨다던데 전달하더니 장코 1대 해본 적 있어? 당연하죠 근데 왜 어제 그렇게 던졌어요? 후회가 되고 나 할 수 있었는데 비공식에서 좀 잘해요 비공식 장소에 우리끼리 뭐 줄게 나는 우리끼리 하자 그럼 내가 벌어줘 저게 개래기 뭐야 진짜 재밌게 넌 뭐 줄게 뭐 그렇게 했어요 뭐 한 여자라면 허벅지에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라 ㅋㅋㅋㅋ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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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 Norm 3산 2산 p2산 4산 5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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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 지금 압박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어. 소용이 하고 있어. 그냥 회이크 쓰고 빠르는데 회이크 쓰고 있는데 몸이 붙으면 드디어 첫 경기잖아요. 어때요? 긴가는 되는데 뭔가 기대되는 게 더 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 다들 가봤지만 저는 안 가봤잖아요. 진짜 진짜 신기해요. 제가 플레이오틱 올라왔다는 게 진짜 열심히 좀 즐기면서 하려고요. 아 그러게요. 내일 벌써 경기라고요? 느낌이 아니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당일 날이 다르겠죠? 그냥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뛰고 수비 열심히 하고 이겨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오케이. 원래 언니 먼저 하고 있고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먼저 쓴다고? 아니 맨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드디어 우리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잖아요. 봤잖아. 언니들 핀린 나랑. 봤어? 엄청 진짜 아 아 이거 없어요. 아 플레이오프 갔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엄청 달랐어요. 봄연이 지겼다. 지겼다. 아 봄연이 지겼다. 지겼다. 그래서 힘내. 아 힘내. 나는 처음이잖아. 되게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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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데뷔전 다시 치르는. 어 그 진짜? 그치? 혜라이 잘하고 있지? 어. 시. 그냥 노 파일. 그리고 그리고 노 파일. 아니 나 용접을 안 했어. 근데 조금 데인저러. 데인저러스. 그리고 해야지.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오글라. 아 아 아 아 아 물어